역시 보험료 저렴한거 하면 지금 농협소 내 몸이 좋기 때문에 농소원 한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6월 더운 6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렴한 보험료 연기 조건도 인하가 되었구요 역시 높은 가입금액 높은 보장한도죠 조건 없는 할인 농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5월의 핵심 이슈 여러가지가 있었죠 조건 없는 5% 높은 그 다음에 144대 그 다음에 화재 배상도 3억까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있었어요 그러면 6월달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잠깐만 이거 5월 핵심 이슈인데요 6월 6월달인데 5월 핵심 이슈가 6월달 핵심 이슈인데 아 5월달 리뷰하는거죠 5월달 리뷰를 해본거고 6월달 조건 없이 5%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7%까지 어떻게 하냐면요 농협은 일단 기본 할인이 5% 들어가구요 추가 할인은 2자년은 1% 그 다음에 저처럼 3자년은 2% 그래서 총 7% 할인은 받을 수가 있다 타사는 거의 할인이 몇 프로 밖에 안된다 합계 보험료 10만원 이라고 하면 실제 납입한 보험료는 95,000원 이에요 할인 보험료는 5,000원씩 240개여 20년이나 곱하면 약 120만원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구 스타트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암, 유사암, 그리고 내열관, 허혈성, 3대 진단금이 매우 상당히 저렴해졌다는거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3대 진단비가 농협이 그전에는 저렴했다가 더더욱 거품을 쫙쫙 빼서 더 할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싸다는 표현은 이럴다는 겁니다 농협이 3대 진단금 7만6천원 정말 압승이에요 타사랑 비교해도 이거 어딘지 알죠? 빨간색 M사 여기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하지만 신사는 매우 까다롭죠? 네 구 스타트 건강보험 질병수두비가 최대 200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3가지 질병수두비로 가입한도를 한번 업게 되어보세요 올 리스크가 50만원이구요 4대 특정 질병 제외가 50만원 3급 종합병원 통원이든 입원이든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 있으면 100만원 자 3가지 질병수술만 가입해도 높은 가입금액이에요 대장용조 150만원 드릴게요 척추수술 200만원 드릴게요 담낭절제술 200만원 드릴게요 슬간저치환술 200만원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주는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자 가성비 9은 건강보험이죠 주요 담보 최대의 가입금액은요 암진단비 최대 1억까지 2대 진단비 3천만원 2대 수수비 2천만원 치멸과 특정 진단비가 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구요 질병수수비 3급 종합병원이 100만원 표적항암이 1억 특정 면역항암이 5천만원 그리고 질병후장의 80% 미만이 5천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우 매우 대박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좋은 보험이라고 하면 싸고 좋아야 돼요 저렴하고 좋아야 돼요 가성비가 있고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험료가 저렴한게 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입금액이 커질수록 보험료 차이도 더 커지죠 농협이 지금 3만원 DB가 3만6천원 삼성화재가 3만7천원 현대해상인가 그 다음에 이게 어디죠 KB가 4만2천원 이렇게 색깔별로 대충 찍어봤습니다 자 보험료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환급금을 원하시는 고객님을 추천해주면 된다는 거죠 보험료에 민감하신 우리 고객님들 같은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농협 손해보험의 다양한 플랜으로 저렴하게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표준형 3만기 그래서 1년마다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도 1년마다 할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품군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험의 기본은 진단비에요 농협 손해보험이 그전에도 저렴해졌지만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농협 손해보험이 완전히 싸졌습니다 50세 여성 20년당 100세만기로 해도 농협이 3만4천원 타사대비에도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역시 농협하면 가성비 가성비하면 농손이다 자 여기 보시면 고요락, 고지혈, 당뇨 고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약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내열관 진단비 1천만원 내열관 질환 수수비 1천만원 허율성 진단비 1천만원 허율성 수수비 1천만원 144대 질병 수수비 20, 20, 30, 300, 1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비파열 대동맥류 3천만원 드리고 스탠드사비술 3천만원 드릴 거예요 당뇨병성 백내장 3백만원 충수염 3백만원 당뇨병성 맘마병증이저 3백만원 급성체장염 1천만원 심부전 1천만원 농내장 1천만원 이런식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주택 종합보험도요 주택화재 가족 1배체 최대 3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특히 4급 목조 주택 대물배상이죠 1억까지 호흡은 가입이 불가해요 농협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인수가 가능해요 화재 배상책임 대인은 무한 1인당 1억 5천 대물은 3억까지 가족 가족 가백책도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건물 2억 한도도 실사확인서나 사진천부만 되면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구요 역시 실손보험은 우리 농협소 내보험이 매우 저렴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띈인지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스탄 theater 보시면 쇼 그래서